갑니다. 펌프야, 붐바야. 어디야? 어디가 어디야? 어디가 뭐야? 잠시만요. 뭐야, 이게. 안 눌려요. 이상해요. 포기하면 안 돼요. 지수 어떻게 하니. 이게 이상해요. 지수 계속 믿습니다. 제니가 잘해요. 제니. 제니 좋아요. 지수 계속 믿습니다. 제니가 잘해요. 제니 좋아요. 안 맞혀. 제니 좋아요. 제니 좋아요. 지수 망했어요. 제니 좋아요. 제니 좀 급상효십니다. 제니 잘합니다. 제니. 제니 너무 잘해요. 지수 뭐합니까? 이 정도면 오락실 많이 다녔다는 얘기예요. 이걸 어떻게 밟으라는 거야? 모르겠어요. 미스 215 쿠폰을 처음 봅니다. 제니 퍼펙트예요. 뭐 눌러면 어떡해? 긴장. 계속해야죠. 제니, 제니 좋아요. 어려워. 지수. 제니가 잘했어요. 제니. 제니 점수가 25만 1100점. 지수. 지수 앰플. 지수가. 너무 어렵다. 하드가 딱. 그냥 맞추기가 어려운데? 아, 이 신발이. 아닌가 봐요, 진짜. 신발 핑크 내지 마세요. 진짜 신발 입는 거야. 근데 지수가 이렇게 키가 컸어요? 배 쪽만 땅이 좀 높네요. 제니가 기대했던 분은 바로 리사였는데. 리사가 이 펌프를 처음 접해봤는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독특한 스텝을 보여줬습니다. 제니는 반면에 과거에 펌프를 많이 해봤던 느낌이 확 들어왔어요. 제니가 박자감이 너무 좋아요. 진짜 잘했어요. 오늘의 펌프가운 우리 제니. 제니! 제니! 제니!